근데 이런 인형 보니까 여기 있는 곳에 간접지가 남아있었잖아 하..돈 낭비했어 이런.. 아 잘해..머리를 키워주려고 키워주면 되나? 음..옷이 너무 많다 끝없이 여기가 하나가 박살이 나있죠? 팔 좀 키워주고 아이고 난이 났네 졸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머리만 끼워줄게 이 바지 말고 딴 거 없나? 얘도 있고 팔짱인 거 붙여줄게요 가위도 다 일기파내가지고 목을 목 부분이 안 돼서 겨우겨우 하나 완성을 해서 전에 리페이팅처럼 이렇게 물에 도색한 아이를 겨우겨우 해서 붙였고요 이건 일단 닦아주면 돼요 라카치에 벗겨진 것들 물줄 같은 느낌 여기 파츠도 하트 파츠 날아가서 뭐 찾으면 못찾는데도 안찾으면 가면 되는데 일단은 바디랑 다 끼웠어요 일단은 키웠죠 그리고 날아가면 팔을 아직 못찾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그냥 자른 바디로 끼웠거든요 끼우기 힘들어서 힘들었고 이제 부산물이 그 다음은 찌꺼기도 들어가요 그쵸 이거 다 일기파된 거예요 가위로다가 한 번에 모아서 버릴게요 따가워 이런 거 막 노는 날은 따가울 것 같아가지고 하.. 힘들었습니다 하.. 드디어 옷까지 다 입혔다 저거 뒤지느라 힘들었어요 자라잔 짠 귀여워 남는 옷 입힌거라 좀 더 예쁜 옷 입히고 싶은데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바지도 단단한 바디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일단 완성 나중에 바니시도 바르고 나름 이 옷도 귀여워서 나쁘지 않아가지고 딱히 바쁜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츄레이 열어놔 귀여워 완성 천신만 만들어서 잘 뽀개질 수가 있고 마덜마덜 애매해요 품이 찌꺼진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달건데 츄레용품으로 제가 샀던 다이로부터 잔주들을 배닫네요 또 아예 눈에 붙여주기 위해 산 거예요 근데 뭐 붙여줄까요? 지금 제가 샀던 다이로부터 요거? 요거? 아니 좀 더 다른데 귀여운 건 이렇게 색깔 담는걸?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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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까만눈 엉그락 까맣 파란눈 코? 코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옛날에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귀엽죠? 아니면 입을 여기 붙여줄까요? 입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어떻게 붙이냐 실로 페매도 되지만 어차피 털질이기 때문에 순간접종들이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씩 붙여줄게요 둘은 붙여가지고 작게 배꼽같지만 꼬리인데 배꼽이 돼버렸고요 쿠키몽부터 같이 귀엽게 됐는데 약간 잔인해보이는 것 같기도 옛날에 있는 반대로도 이렇게 털실 털실 붉실붉실 이 인형도 완성이 됐습니다 팔은 요렇게 팔이 요렇게 귀엽죠? 나름 귀엽게 완성이 돼서 나름 만족을 하고 불을 끄는게 더 귀엽네요 단식이 복싱 복싱 그리고 얘는 첫짜리이기 때문에 나름 귀여워서 놔두고 요 아이로도 인형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냐 그건 비밀 어쨌든 예쁘게 만들어볼게 아이들 아이들 인형 완성 귀엽죠? 두 번째 만드니까 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짜잔 여기 접착제 좀 묻은게 티가 나네요 실을 잘라주면 되니까 쥐처럼 조금 꼬랑지 남겨줄까요? 이만큼 귀엽게 귀엽죠? 핸드메이드 인형 완성 우민형인지 지인형인지 수가 없구나 이게 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쥐가 되기도 해요 제일 너만의 핸드메이드 인형이니까 요렇게 완성 털실도 좀 작은 큰거 작은거 애티같은 아이 털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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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깅이야 애깅이 진짜 귀엽다 그쵸? 얘는 나중에 장애색도 한번 달아주고 싶어요 어쨌든 다른 완성을 했고요 털실은 나중에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보관을 해줄게요 요 그린 입도 정리를 합시다 승애용품 그 다음에 네일하트 해놓은거 짠 짠 그러고보니까 관전지 잃어버렸어도 그냥 뺏었으면 되잖아요 그쵸? 새로 살 필요 없이 여기서 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빔 스크린 여기서 빼가지고 나는 이제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이미 것도 지쳐서 그래를 하고 살아야지 내 주제에 아무튼 이 기적이란다 말 많든 상처만 되는데 말을 하고 고마워 많은 사람이지만 흠 잔뜩 잔뜩 여기서 빨간 피고 아 몸 아픈 것도 지치고 마음도 아프다 그쵸? 그래 내가 무슨 말 무슨 이유있지 물어봤어야 맞는 거지 하 내 잘못이고 그래 잘못하고 인정할게요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난 이제 싸울 때마다 말 심하게 하는 사람은 다시 못 있겠어 또 그래서 뭐 연락을 받든 안 받든 말 심하게 하는 거 지친다 그냥 이게 사이즈가 안 맞나? 안 맞게 뭐 사이즈 작아요 안 맞아 이게 이건 적지가 아닌가 봐 다시 이거 끼울게 그쵸? 끼우는 게 낫겠지? 이 정도 붙이는 앱인 아니 내용이었는데 이 정도 붙이려다가 아휴 땅꺼워 기관이 안 넣고 지금 몸도 아파 정신없고 하니까 살아가기 힘들게 좀 미안하다 저리 할 줄도 모르는 인간한테 내가 뭘 바라긴 하실까? 내가 일단 이렇게 해서 뒷프로젝트 다시 켜놨고요 건선지가 탄 거래 이거 왜 이렇게 치는 근데 불이 안 켜지나? 건선지에 잘못 입력했나봐요 다시 해야지 그래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영상 몰아보기 해서 좋았어요 일이나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걱정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 시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사람이 연락은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외치고 울리냐 그러리 해보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본인이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줬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화만 내고 하 건선지 맞게 키운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어젠 되더니 내가 잘못 키웠나 아니면 얘가 불량일까 어 나온다 아니네 나오는데 내가 못 본 거구나 어둡지가 않아서 빛이 안 보인가봐 보니까 빛이 크라마 그러면 종료를 끄면 나오겠지 진짜 종료를 여기 써 봐 종료를 끄고 하 종료를 끄고 불을 켜주면 빛을 안 보자 기빙 프로젝트 이게 다 해 다 해 안 보여 화면이 어디 가서 안 보이나 꽉 잘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 잘 안나오지만 빔이 나오잖아요 아 부장난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건들지가 다른 것 때문에 몰랐지 아닌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몸이 괜찮아지면 남은 인형 바느질도 하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다 예민하고 눈물이 안 나네요